가! 가! 정한이 형 뒤에는 우리 팀이 있어 아 또 학생들 너무 시끄럽네요 아 저는 늘 시끄럽죠 There are three ways to see always in Korean The first one is new 민호야 넌 못 나와 너 늘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매칭자 해준 적 있냐? The second one is 항상 AA에서 인정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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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사람은 항상 준비돼 있어요 The last one is 언제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형 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카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뭘 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저는 뭐 그대에 따라서 Something에 따라 Is dependent on something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형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간을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래서 아침까지 역시 10년 동안 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플러스 When the answers or results are not fixed We say it depends However, Korean people say this Conglish phrase Case by case 자 이건 신기하게 먹으면 트림이 안 나오네 그 정도야? 어 안 나와 아예 이거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맞아 맞아 오늘을 줄 수 있는 날도 있고 맞아 맞아 무기신가 봐요 아 위로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슈 더 설라 그랬는데 아 더 설라 그랬어? 탈다 means to shake off but it can imply so many different things First off It implies to empty out 2번 걸 우리가 무조건 사야 돼 안 그럼 얘네도 이거 사려고 지금 돈을 다 털 거란 말이야 돈은 다 털 거야 Second off It implies to steal 사무실이 자꾸 이런다니까 쥐들한테 곡식이나 털리고 Third off It implies to talk 아 이게 아직도 줄게 만나봐 Lastly It implies to defeat And if you use it It is mimetic or 탈탈 It indicates totally dominating the opponent Let's say they are large 매일 노랑 막 indeed 자 그다음에 tas étaitolu 스피드전 메인전 Channel 아 taking 단순히. 사실 세상에 사람들도 그에게 말하지 않길래 하지만, 이 아랫동안의 뺄어적을 저격하기에는 이소의 스티물arf 목소리를 전하기가 오늘의 딩인데 제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마찝 입니다. 이게 맛집이네 맛집은 페디션이에요 단순히 맛집을 뜻하는 곳 한국에서는 중요한 그런 곳에서 catheter을 찾아라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요 청계산 맛집을 찾아서 식당 쪽으로 찾아보자고? 배고파가지고 맛집 검색하니까 맛집도 안 있네 Plus, something 맛집 can imply famous for something or good at something 혹시 이 선택은? 운 진짜 오늘 맛집이에요 BASTY 보여줬어? 야, 우리 오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게 어쨌든 확률은 있는데 운이긴 하다 맞아 맞아, 왜냐하면 확률만 있고 운이야 확률 계산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이 안 되니까 운 refers to luck It's 운 means it's up to luck And someone has good 운 means someone is lucky 와, 진짜 운이다 야, 윤정환이 운정환이 될 것인지 와, 정환이 운이 되게 좋거든 Additionally, a synonym of 운 is 재수 마려구 블루베리 와,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원우 씨, 뭔가 재수가 재수가 없었네 Anyway, that's it for today and I love you learning Korean 안녕